잘생기면 다예요! 함부로 나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겠지. 지가 한 줄 알 봐서 어떻게 싫다고. 나 알바되면 한 대 때려볼게. 내가 할게요. 두 분은 그만 빠져주세요. 걱정하지 마. 어? 나밖에 모르니까. 승태야. 가정방. 동주인 불려주라. 이거 뭔가 있어요. 아니 동의자들이 사라지는 거는 도주잖아요. 마치 사냥 당하는 거 같아. 사냥이요? 네. 심정만 있어요.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. 괴롭혔던 친구들을 생각해.